자, 이과 본문 두 번째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42쪽입니다. mom, 엄마가 말합니다. That's enough for you girls.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얘들아. 여자애들이니까 girls 이렇게 부른 거죠. It's true that Lisa's stars are they's early. 자, 그것은 사실이란다. it은 가주어를 말하고요. 자, 넷절 이하가 진주어를 말합니다. 자, 그것은 사실인데 뭐가 사실이냐면은 Lisa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란다. She's never late for school and she always eat breakfast. It helps her stay healthy. 자, 그녀는 학교에 결코 늦지 않고 그녀는 항상 아침을 먹는단다. 그것은 그녀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 자, 그것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꼭 먹는 것이죠. 그것은 help 목적어, 동사 번영.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도움이 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see, I told you so. 봤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자, 엄마가 말합니다. being an early ariser has good size, but it has bad size to Lisa. 자, 주어는 이 굵은 것입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iser 그러면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자,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한 나쁜 측면도 또한 있다. 있다. 리사야. 이런 말이죠. 자, morning people are generally high around 9am, but slowly lose their energy throughout the day. 자, 아침형 인간은 일반적으로 한 9시 정도에 매우 최고의 상태가 된다. high 그러면은 상태가 최고인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점차 느리게 이런 말이죠. slowly 점차 하루 내내 에너지를 잃어버린단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된단다. 라는 말입니다. 자, 매기가 말합니다. mom is right. 엄마의 말이 맞아. you first sleep so early like grandma. 너는 할머니처럼 일찍 잠에 고라떨어지잖아. 자, fall asleep 그러면은 잠에 고라떨어지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리사 말합니다. and you are always late for school. 근데 너는 항상 아침에 늦잖아. stop it, girls. 그만해라, 얘들아. night hours are the upsets. 자, 올빼미 인간은, 그러니까 전역형 인간은 정반대란다. 자, 반대라는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너를 써줍니다. 자, 똑같은, the same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말은 the opposite인데요. 정관사 너를 이와 같이 써준다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for example, Maggie shows a lot of energy during evening hours. and for her, it is the easiest time to get into creative work. 자, 예를 들자면, 매기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단다. 저녁 시간에, evening hours, 그러면은 저녁 시간을 말하죠. and for her,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녁 시간을 말합니다. 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자, easiest 그러면은 가장 쉬운, 이런 말이죠. 가장 쉬운 시간이란다. 투부정서는 앞에 있는 the easiest time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창조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간이란다. She was born to start the day later. 자, 그녀는 태어났단다. 뭐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죠. 자, 늦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태어났단다. 타고났단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So, be born to, 뭐뭐하기 위해 태어나다. 뭐뭐하도록 타고나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If Maggie wakes up before 6am, she will be adjusted throughout the day. 만약, Maggie가 6시 전에 일어난다면, 그녀는 하루 종일 기진맥진할 거야. 완전히 피곤해질 거야. Be adjusted, 그러면은 기진맥진하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throughout the day, 그러면 하루 내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if staying up late and sleeping in, Sue's Maggie best, she has to follow her body clock. 자, 만약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sleeping in, 그러면은 늦게까지 잠드는 거죠.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드는 것이, Maggie에게 가장 적절하다면은, 그러면은, 자, 수트란 말은 모모에게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Maggie에게 가장 맞다면, 그녀는 자기의 신체 시간을 따라야 하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body clock, 그러면은 신체 시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f staying up late and sleeping in, Sue's Maggie best, 이 말은, if it is the most convenient for Maggie to stay up late and sleeping in,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st convenient, 이런 말은 가장 편안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Maggie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또 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 잠자는 것은, 잠자는 것이 가장 편하다면, 이런 말이죠. 자, there is no way, 음, 잠깐만요. there is no way, and there is no one right way. 자, 한 가지 옳은 방법은 없단다.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you are just different, 너희들은 단지 다를 뿐이야,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과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